ㄴㄹ 우와.. 미쳤다 와... 오오 5.3 미쳤다 미쳤다 여러분 꿀세트가 완성되었습니다 와!!! 여러분 이거 얼마야 교체 이게 와... 야 이 풀세트에 후라이팬 후라이팬은 내가 볼 때 차소한 200만원 알 것 같아요 120만원 이미 팔려고 메모리 없거든요 와 근데 이게 얼마에요 여러분 대충 가자 야 진짜 한 500 되겠는데 후라이팬까지 합치면 이렇게 해야 되나 와 열심히 후라이팬은 메모리 없어요 여러분 메모리 수량 없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120만원에 팔렸어요 한 개 있던 게 그리고 후드도 120만원에 팔렸어요 이 문 개X 180만원 팔렸어 170 림보님 첫 후원이네요 항상 잘 보고 아 내가 볼 때 이거 후라이팬은 후드만 해도 200이 넘어 아 400이 넘어 아 아 수겹님 아 아 아 아 수겹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슬랙스야 바지? 하하하하 미칭 이게 슬랙스였다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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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어 메모리 없어 등록된 게 없어 진 헤어 몸값 몇백 현실 몸무게도 흐흥 잘 sharace 슬랙스라고? 베 기핀 같은데? 야 고생할 텐데 여긴 제가 볼 때 이거 마스크도 비쌀 것 같거든요 마스크도 아 수겹님 진짜 감사합니다 저희에겐 그저 빛 그저 빛 상대 어 미쳤어 나 스킨침 될 것 같아 와 겁나.. 말은 맞죠? 보자 아 근데 또 이 어시즌 크리드 느낌은 이제 벗은거거든 크리드 느낌은 어? 일랑 재밌나요 여러분? 보고싶은데 일랑? 훈련은! 전투다! 가! 개! 개! 훈련은! 전투다! 가! 개! 저! 투! 훈련은! 전투다! 가! 개! 저! 투! 오케이 오 스킨 겁나 까리해 진짜 와 리얼까리함 진짜 어떻게 해야해? 개장 2번판 미션 10길이상 50달! 15길이상 70달! 단 우승 시 기회는 2번판과 다음판 중 자 일단 확인 오케이 일단 확인 알아서 큰 그림 그리실거니까 궁금하셔도 참고 방송집중해주세요 상황판단할 듀오도 하시니까요 네 영어로만 말하기 물결표 탑 10 달성하면 10달러 말하지 말라는건가요? 잠시만요 초 플러터 슬프들 내가 니 머리위에있어요 이 X 뭐야 이거 뭐야? 왜 게이지가 안나와? 역시 대장 스킨 파워 어 나오네 이제 역시 맞죠 스킨 파워죠 이따 수견님 덕분이야 어?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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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 그럼 다음판 비행기 내려서 2번째 자기장까지 영어 안쓰면 10달런 콜 아 나 영어 안쓰면 아 영어 안쓰 원래 나는 영어를 안써 원래 할 줄 알아야 쓰지 슝 다음판 총소리 투척무기 소리입으로 내면서 킬하면 킬당 1000원 콜 포기 아니 미.. 아니.. 아니 미션들이 아쉽다 그거 했으면 클릭하기인데 못본거 같은데 맞아요 진짜 많죠 진감님 어서오세요 저도 획대면 이게 영상이 안나와서 고민이에요 안녕 네 알아요 영어 못하는거 그래서 영어로네 한 번씩 오면 대장 굳잖아 한 번씩 굳다니 맨날 굳는데 무슨 소리야 나 맨날 굳어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아.. 소심하지 이건 좀 에바참치 꽁치 와.. 쟨 차례대로 털면서 가면하네요 우와.. 쟤 뭐야 나 겁나 뛰어가야되네 dpi랑 게임은요 컴퓨터마다 장비마다 달라요 어..네.. 왜 차..차있네 저기? 왜 왜 차가워? 삼백 퍼펙트 아..뭔가 이..어세신크리드 스킨을 쓰니까 어? 잘 되는 것 같애 저번에 젤즈골드 스킨 입고 자란 것처럼 음.. 딱 들어왔네 어..무섭다 이제 슬슬 나 컷 쐴 때도 나 방송 다 알죠? 연락 오죠 저한테 와 저 고기물 봐 딱 쏠 때 튿는 거 보이죠 여러분 죽었어요 겁나 불쌍하네 죽었어 뒤통수막 나도 왔나본데 쟤 얘 있어요 방금? 있었어요 나 깜짝짝짝짝짝? 나 깜짝짝짝짝 삼백 야살은 칼부팔 엄청 낚시가 안되네 칼부팔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오른쪽 집에도 차있었거든요 와 형 진짜 잘한다 요즘 게임학원도 있다던데 감사하시면 안 되요 내가 빠른데 아우 감사하니요 아닙니다 아니 기쿵님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인싸님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노다지잖아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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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방송 보면 늘 배고파서 라면 3봉다리 9호 만두 300g 먹고 왔음 이제야 배가 타는 걸겠어요 아 데쿠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먹어야지 먹으면서 방송봐야 또 재미 아니겠습니까 또 수직이 있었어? 아 죄송해요 이거 시간이 없다 죄송해요 못 봤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못 봤어요 아 죄송해요 이게 지금 뒤에도 다 있을 수 있거든요 함부로 내다볼 수가 없어요 홍사장에도 아마 있을 거고 제가 그냥 보고 움직이자고 한 번 더 잠자 300 300 하이에나처럼 한 번 올리세요 가만히 있을 때 딱 한 번 미쳤다 우와 우와 0.300 미쳤다 씨 우와 우와 돌았다 진짜 나도 놀랬다 우와 씨 0점 조절 완벽한데 완전 오 이거 풀세트 스킨 입으니까 또 안 이럴 수가 없죠 여러분 그쵸? 오 캬 오 진짜 좋았다 저는 개머리판이나 뭐 앞이 제일 큰데 저는 이거 없는거 신경 별로 안써요 이거 의식하고 신경쓰면은 더 못맞추거든요 그렇지 약간 이 와이펜은 사막길 입으면 약간 효과있어가지고 잘 같이 잘 안보일거같애 유하 미래의 나하이 지금 월써요 여러분 이거 지금 경매장 아 장터에 등록된것도 없어요 마스크도 겁나 비쌀거같애 내가볼때 후라이팬 후드 마스크가 제일 비쌀거같거든요 아 근데 바지도 겁나 예뻐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 바지도 겁나 예뻐 요번거 스킨 다 예뻐요 이거 지금 예상대충 한 천만원 됩니다 재계예상 저 언덕으로 내려갔어 잠시만요 오우 핵인거같은데 핵인거같애 핵이야 저거 아니 싸우면 안돼 핵이에요 이거 나이스 저 핵이에요 제가 볼 때 내 느낌상은 핵이에요 이게 지금 이 기회위에 있을 수 있거든요 최대한 천천히 가야되요 앞에도 차가 있을거고 고생하이소 진간의들 하세요 발견 이것도 삼배 우와 나 미쳤어 밑에도 안하이셨는데 어 날아봤어 스쿠스인가 아이씨 아이씨 이건 200 오오 뭐야 오 다 박는다고? 우와 어 한 명 옆에 잡았고 한 명 옆에 잡았고 왜 위로 땄거든요 다다다닥하는게 풍관이 안되네 퍽 퍽 퍽 퍽 퍽 퍽 퍽 퍽 노래사 쏜거 같은데 다 맞았어 뭐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